제2집 보내드리겠습니다. 첫 장소의 전문담와 원악한 철새처럼 외롭긴 하여도 보신다는 그 말만이도 슬레임 속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대 향한 내 맘은 잿잔 속에 처음을 남아 가슴속의 행복 살았어요 첫날도 힘든 날도 던지 말자고 다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슬레임 속에 그대이 기대면 잊죠 원악한 철새처럼 외롭긴 하여도 오신다는 그날만이도 슬레임 속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대 향한 내 맘은 잿잔 속에 처음을 담아 가슴속의 행복 살았어요 첫날도 힘든 날도 던지 말자고 다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 맘은 더 행복한 저의 경향을 받을 때 그가 나의 이유 노후에 대한 희생과 의견을 받았다 그가 나의 이유는 그가 나의 이유는 그가 나의 이유는 그가 나의 이유 아멘